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큐큐 뮤직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큐큐 뮤직에서 제1회 붐붐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the most popular overseas group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중국 블링크들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게요 많이 지켜봐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큐큐 뮤직 푸통 커뮤니티에 자주 놀러 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이니만 시세 다시 공식 블랙핑크 다음으로 설명드려면 큐큐 뮤직에서 직접 다양한 구성으로도 거룩합니다 롱이 롱이 인상 한글자막 by 한효정